아, 아주 따끈따끈 신인입니다. 우리 유진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 최유진입니다. 정말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좋은 무대를 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킨덤2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유진씨. 네, 저희 캣플러가 정말 신인이라서 많이 부족하고 경험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킨덤2를 통해서 캣플러도 잘하는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캣플러는 또 오지션 프로그램에서 또 이 마스터로 티파니씨가 있었잖아요. 또 다른 의미겠어요, 그쵸? 걸플 때는 티파니 선배님께서 마스터님이 되어주셨고 지금 여기서는 그랜드 마스터 태연 선배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도 연습생 때 커버도 많이 했었고 손시대 선배님들 보면서 정말 꿈을 키워갔는데 이렇게 마스터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저희가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가 될 수 있게 앞으로 좋은 모습, 좋은 무대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오늘 고백을 너무 많이 받으셨죠? 그러게요. 오늘 사랑을 너무 먹어서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씩 배부르시겠어요. 저희 자사 오디션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신인 걸그룹 초동 판매 1위를 20만 장을 판 팀이고 저희 캐플러는 킹덤2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나고 행복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캐플러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킹덤2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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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